강동구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해 모두 254개 공동주택입니다. 단지별 최대 지원 규모는 2,500만 원으로 보안 등과 CCTV,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26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를 통해 가능하고 대상지는 현장 조사와 민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